한다혜 선수 잘 받는 판다혜 중앙 정대혁 중요한 랜딩 2번호 나이스 득점 판다혜 믿을 수 없는 D급입니다 엄청난 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챔피언 최스칼텍스 보탈텍스의 우승은 아무도 생각지는 못해 보기에 상왕 젊은 선수들이 해내네요 서버 판다혜가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정대혁 좋은 수비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편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연경이 직접 뛰어넘고 아직 안선 간다 간다혜 리시이버 성공 김연 선수가 안 나와 1번짜리 더 뛰어들고 있습니다 2번짜리 캐릭터 전투병 run 차평 저비 1명 1명 2명 한 달의 배려가 정확히 봤고 대한민국 여자 프로배구 최초 트래블 달성 한 달의 배려가 정확히 봤고 대한민국 여자 프로배구 최초 트래블 달성 한 달의 배려가 정확히 봤고 한 달의 배려가 정확히 봤고 제4인 목요일 아래가 정확히 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